이거 다 오세요, 이거 다 오세요 어? 어, 이거 다 오세요 다음 곡으로 꽂아 내면 finans 안에서 막 dus 하든 건 없어 너에게 나는 마 Building 또 나의 갓들만큼 분명 멋있고 한 눈에 봐 다음에 기적이 될테니 이끌어줄테니 다 여러분 밥 먹고 왔어요 맛있어요 오늘 3월 41일인가? 31일 아니에요? 네 41일 맞죠?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왕스에 여름 씨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죠? 여러분이 인별을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침부터 고민한 머리예요 보여주려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머리를 그렇게 묶어 온 거가 특별한 이벤트예요 귀여운 포즈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다 어제 소아 언니가 필라티스를 했거든요 근데 몸살이 나가지고 잘 도와주셔서 괜히 열심히 살아오겠다고 필라테스를 올려서 제가 웃음이 나지 근육통에 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다영아 괜찮아? 다영이랑 같이 했어요 제가 얘가 authent에서 누군가가 직원분에 깔끔히 구아 러시아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여러분 문제는 잘 풀고 있죠? 나는 문제 되게 쉽게 면서 다같이 워터파드였는데 내 생각은 짧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질문이 뭐죠? 질문이 뭐죠? 제일 어려운 질문은 뭐예요? 15번! 15번? 기억해요? 15번이 뭔지? 기억나요? 15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름이랑 제가 장난하셨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을 쳤는데 여름이가 굉장히 좋아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좋아했다? 근데 여름이가 좋아하는 건 뭐? 유명한 게 침대에서 내가 장난을 쳤는데 오 맞아 역시 이거 맞춰봐 여름이 나랑 침대에서 장난을 쳤는데 여름이 엄청 좋아했어 여름이의 취향? 여름이의 취향? 여름이의 취향? 뭐.. 뭔가 안 해? 멤버들은 다 알아 여름이의 취향? 여름이의 취향? 아, 안 해